성경 지식 곧 다시 오셔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배울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성경침례교회 박승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재림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심판의 날이 있는 것인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받게 되는 백보자 심판과는 달라요. 오늘날 다른 세상의 많은 기독교계의 여러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백보자 심판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나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나 모두 다 백보자 심판에 설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심판을 받는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것인데요. 그런데 심판에는 기준이 있고 근거가 있겠죠. 그런데 인간이 생각하는 기준과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준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왜 그런 것이냐면 인간은 어떤 것을 근거로 판단하냐면 외적인 것, 물질적인 것, 외모, 외형적인 것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를 보십니다.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이것을 했느냐? 그걸 보시는 것이에요. 또한 물리적인,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판단을 하시는 것이죠. 인간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질 현 세상에 집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에 가치를 두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섬기려면 영원하고 영적인 문제들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또 정확하게 판단을 받아서 우리는 그에 합당한 상급과 유업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과 연관해서 좀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란 어떤 것인가? 먼저 우리가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요. 우선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정의되어 따로 있습니다. 자, 전도서 12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맨 마지막 구절이죠? 전도서 12장 13, 14절 보시면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전체 일의 결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무섭고 공의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은 구한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은 벌레와 같은 몸을 입고 장차 백포자 심판 앞으로 끌려 나오게 될 것입니다. 찾지는 않겠지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12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또 내가 큰 백포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죄인들은 백포자 심판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이것은 언제 있을 일이냐면 천녀왕국이 끝나고 하늘과 땅이 모두 다 불타 없어진 아무것도 없는 그 허공 그 허공 상태에서 구한받지 못한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밑으로는 허공이기 때문에 정말 아찔한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저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허공에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을 쳐다볼 수 있는가? 그렇진 못합니다. 앞에는 빛보다도 더 밝은 하나님께서 앉아계신 것이죠. 바로 그 앞에 죄인들은 서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저 사람의 이름은 생명체계에 있는가 없는가? 옆에서 시중을 들고 있던 한 천사가 생명체계에 이름이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그대의 죄인은 할 말이 있는가?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 어떤 사람은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제가 불못에 들어갈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제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요. 장로였고 목사였고 새벽기도에 나가고 철하입에 나가고 각가지 변명을 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목비권을 행사하면서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제가 죄인입니다. 하지만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는지 간에 그들에게 어떤 두 번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백보자 심판 앞으로 불려 나오는 것은 어떤 다른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기 위한 확정적인 심판만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들을 향해서 혹은 그 가운데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항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그동안 인생에서 살아왔던 모든 기록들을 보여주실 것이죠. 그 방법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안 나왔겠지만 안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럭카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닐까 마치 3D 입체 영상으로 그가 걸어왔던 모든 생애가 쫙 보여주는 것이죠. 그가 지난 토요일 날 주말에 어떤 여인과 어떻게 놀아놨고 어떠한 음행을 저질렀는지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아마도 그러한 장면들이 전 우주 존재가 다 보는 앞에서 펼쳐질 때에 떳떳하게 이거 봐라 그런 사람 없을 것이에요. 모두 다 자기의 죄가 딱 나타났을 때에 제발 그만 보여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그 즉시로 저자를 불모스로 던져나와라. 바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이 당하게 될 운명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 나는 떳떳하다. 나의 인생 기록을 다 보여줘도 나는 주님 앞에서 하나도 한 점 붙고는 없다. 라고 말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은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그 피가 그러한 모든 기록들을 다 지워버린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효관 가기 위해서요. 뭐 거창하게 다른 걸 들이밀 필요가 없어요. 뭐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영원한 불모세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또 저렇게 섬기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어쨌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그렇게 백보자 심판에 서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백보자 심판에 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으로 우리 대신 이미 심판을 받으셨어요. 어디에서요? 갈보리에서. 이미 끝난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받게 될 그 심판은 이미 끝난 것이에요. 언제? 예수님을 믿은 순간 이미 갈보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통해 끝장내신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다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그 죄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미 과거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그 피를 흘리심과 더불어서 완전히 죄가 도말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안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시면 우리가 반드시 암기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십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죄들을 담당했다. 그분의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생각했어요. 우리를 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는 과거의 어떤 존재였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의인으로 선언하시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던 것이죠. 바로 그 일이 갈보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 즉 지옥에 가야 되는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심지어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로마 카톨릭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죽어봐야 알죠.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진리에 대해 무죄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을 못 받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에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어디로 가요? 한나라 가는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에 써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해줄 것도 약속하셨어요. 나는 길이오 진리오 생면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나아가신 유일한 길이잖아요. 그 길을 우리가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요? 한나라 가는 곳이에요. 제가 보통 구령을 할 때에 어린아이들을 구령하거나 학생들을 구령할 때에 구령하고 나서 반드시 묻는 질문이 있어요. 나랑 아저씨랑 너랑 지금 여기서 헤어지면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라고 물어요. 그럼 여러 가지 답변 나와요. 교회에서 만나겠죠? 아니면 길거리에 또 만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저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어요. 라고 답변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 마음이 막 뛰어요. 물론 그 아이가 영접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다시 한번 그의 고백을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어디로 갈지를 아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에는 죽음이 어디 갔는지 알아요. 그래서 죽음이 안 드려요. 오늘 장례식 바리니에 갔다 왔지만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또 소망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대성통고가 안 해요. 보통 장례식장 가면 막 곡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이고, 안경하잖아요. 그래야지만 이 가는 길을 좀 편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정말 무지해서 그런 것이에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잠시 슬퍼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잠시 슬퍼할 수 있어도 낙담하지 않아요. 대성통고가 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지옥의 심판,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섬겼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을 봐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종으로서 받게 되는 심판이에요. 죄인으로서 받게 되는 심판이 아닙니다. 죄인으로서 받게 되는 심판은 이미 갈보리에서 끝난 것이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는 것은 우리가 종으로서 받는 것이죠. 얼마나 종으로서 주님을 잘 섬겼는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두 구절에서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3장에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란 용어 이 용어 자체가 나오는 것은 두 개의 구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백보라 심판이 아니죠.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우리 몸으로 행한 것들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 이것들에 대해 심판받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연관해서 이 두 구절을 꼭 기억해 두세요. 백보자 심판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똑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르다라고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통해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을 보시면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랄이 있어요. 여러분 변계된 개혁성경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이 구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과 그리스도의 심판을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는 백보자 심판이에요. 우리는 백보자 심판을 쓰는 건 아시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이 변계되어 있으면 진리를 못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백보자 심판처럼 죄에 대한 형벌로 지옥에 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 서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구원받았어요. 다만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급과 유업 이것이 결정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심판받는지 구체적으로 보면요.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잠깐 언급드렸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용어는 나오진 않지만 그 묘사 자체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3장 10절부터 보십시오.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은이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이 닦아 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기초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이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구원의 유무를 판단하는 게 아니죠. 뭘 판단하는 것이에요? 각 사람의 일한 것 어떻게 일하냐 그것이죠.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손해를 당해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죠. 그 이후에 보세요.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죠. 불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손해를 입는 것이죠. 그러나 뭐는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구원. 구원의 유무가 결정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상급이 결정되는 자리에요. 자기가 일한 것 과연 그게 어떤 종류인가 그걸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불로서 태워보므로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깊게 됩니다. 다 쌓아놓은 것들이 불타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자기가 쌓은 것들이 다 타버린다면요 그거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정말 열심히 열심히 자기는 주님을 샀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했고 또 주님께서 제시하신 기준대로 살지 않았고 또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렇게 섬겨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혹은 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불순했다고 한다면 다 타버리는 것이죠.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 그림으로 보는 유한계시록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묘사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을 가만히 잘 보시면요 막 불타 다 없어져요. 연기 속에 다 사라집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그 앞에 있는 그 사람 그 성도의 눈빛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럭커목사님이 정말 잘 묘사해놨는데 망연자실한 표정입니다. 너무 허무한 표정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걸로 족하다 아 족하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제 구원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이 지상 삶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그걸 시간으로 계산할 수가 없죠. 그 영원한 삶을 내가 과연 어떠한 상급으로 어떠한 유업으로 우리는 보상받을 것인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세워놓은 그 기초 위에 어떻게 그 위에다 지어야 될지를 추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뭘 쌓아야 되는 것인가 여기 12절에 보니까 금이 나오죠 금 성경에서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신성 구약의 예배의 중심이 어디였습니까 성마이죠. 성마 성전이었죠. 성전의 모든 기명들은 대부분 뭐냐면 금으로 입혀져 있어요. 금으로 돼 있거나 금은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이 셋째 하늘을 가두어 새 예루살렘 성경에 묘사된 새 예루살렘을 보더라도 온통 금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석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싫어하시는 분들 거기에는 뭐 지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보석은 뭐 비교가 안 되죠. 새 예루살렘의 그 성문 한짝 성문 한짝이 진주하네요. 진주하네요. 성문 한짝 진주 목걸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성문 한짝이 진주해요. 여러분 반드시 오늘 집에 가셔서요. 요한계시록 21장 22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묘사를 반드시 보세요. 우리가 장차 이사갈 집입니다. 여러분 이사갈 새 집 다음날 이사간다고 막 흥분 되잖아요. 안 그러세요? 흥분 되잖아요. 새 집 막 기대가 되고 잠도 안 오고 설친단 말이죠. 장차 우리가 갈 집을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오늘 반드시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우리가 영원히 살 집 어디인지. 금은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는 하나님을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섬길 때마다 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때마다 우리는 금을 계속 쌓아 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은이에요. 은은 성경에서 민숙이 3장에 의하면 구속에 값을 치를 때 소위 속전이에요. 속전 그럴 때에 값을 치를 때의 은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은은 구속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를 이겨왔다. 그러면 계속 은이 쌓이는 것이죠. 열심히 구령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석. 성경에서 보석 그러면 보통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키 3장 17절 말라키 3장 17절이나 스카리아 9장 16절 스카리아 9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보석은 사람을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 걸로 적용하게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혼을 이겨왔다. 그것도 역시나 은이기도 하지만 또 보석도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내가 구령한 사람을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시켰다. 잘 성장시켰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를 과거의 예수생활습과로 돌아가지 않도록 내가 권면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잘 이끌어줬다. 그럼 그 사람은 보석을 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니 해야 할 가장 주된 임무 우리가 언젠가 지역교회에 대해서 배웠었죠. 지역교회가 해야 할 가장 큰 두 가지 임무가 뭐냐 첫째가 복음 전파요. 두 번째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양육시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 어디선지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요. 자신이 어떤 그래도 성경적 기본적 지식이 있다. 그러면 구원받은 그 사람을 우리 교회로 인도해 오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인도해 올 수 없다면 또 기회가 단다면 성경공부를 시작하십시오. 직장이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될 주된 임무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은과 보석이 막 쌓여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막 쌓여가는데 기분 나빠할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물론 돈을 사랑해서는 안되죠.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하늘에 나의 금과 은과 보석이 쌓아간다. 안 기쁘세요? 기쁘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대하시라는 말인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을 사셔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상급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반면에 거기 보게 되면 12절에서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 이건 뭐냐면 다 죽은 것들이에요. 여기서의 나무를 영어로 보면요. 트리가 아니에요. 트리는 살아있는 나무죠. 여기 있는 나무는 우드예요. 죽은 나무요. 목재 이런 거예요. 그루터기 집 다 죽은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게 뭡니까? 육신의 정료 안목의 정료 생의 자랑 세상에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서는 뭐라 합니까?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지 말라 안 했어요. 왜요? 그러한 것들은 다 뭐냐면 없어질 것이죠. 그러한 것들은 모두 다 다 불타 없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로마서 14장 10절에서 우리가 자신에 관해 설명할 날이 오는 것이예요. 로마서 1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 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오.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한 날이 있습니다. 구원 받지 못한 죄인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설명하게 될 것이예요. 그리고 구원 받은 그리스도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설명하게 될 것이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는지 여러분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되어 있으십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대학 리포트 쓰고 또 회사에서 취직하기 위해서 어떤 자기 면접을 준비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드려야 될 말을 준비하는 것이예요. 그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보고서를 잘못 준비하면 하염없이 연기 속에 다 타버리는 그것을 여러분들은 바라보고 계셔야 돼요. 자, 결코 그래서는 안되겠죠? 또한 중요한 것은 단지 우리가 했던 그 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질이 중요해요. 질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 어떤 종류인지 판단하다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어떤 종류인지 보시기 때문에 마음의 동기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4장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이렇쿵 저렇쿵 판단하는 것은요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정말 가장 중요한 판단은 주님의 판단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심판소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럭화 목사님은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하세요. 한번 조용한 시간을 찾아서 혼자 책상 위에 책상에 딱 앉아서 그 위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뭐 A4 용지나 B 용지를 딱 놓고 내가 구원받은 이후로 주님을 위해서 순수한 동기로 순수하게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적어보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럭화 목사님은 직접 해봤는데 잘 생각이 안 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기로는 정말 그 대단한 분이 잘 생각이 안 난다는 것이죠. 10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두 개 정도 있을까 말까 하다는 것이죠. 참으로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라도요. 여러분의 삶을요. 아주 정밀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설계를 하셔야 돼요. 인생 설계를. 우리에게는 얼마 남지 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작년에 있었지만 그분처럼 갑작스러운 죽음을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예기치 못한 죽음이에요. 죽음은 언제 어디서 올지 몰라요. 더군다나 주님의 오심도 무척 가까이 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남은 생일을 과연 어떻게 쓸 것인가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획을 잘 주님 안에서 세운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연관시켜서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멸루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멸루관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다섯 가지 멸루관이 주어집니다. 다섯 가지. 거기 4번 보시면 어떤 상을 받게 되는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첫 번째가 의의 멸루관이에요. 의의 멸루관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디모데우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루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며 예수 믿음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 나는 주님을 기다려 이거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다리는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의의 멸루관이 주어져요. 강렬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의 멸루관이에요. 생명의 멸루관은 순교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루관을 주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순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순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생명의 멸루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시험을 견뎌내는 자에게도 생명의 멸루관이 약속되어 있어요.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또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루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맥락은 환란시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환란시대는 어떻습니까? 저크리스도가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짐승의 표를 또 짐승의 숫자를 손이나 이마에 받지 않는 사람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견뎌되잖아요. 그런 시험. 그래서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는 이것이 환란시대의 순교와 시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교회시대로 적용해 본다면 비록 순교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시험을 견뎌냈을 때에 우리는 봐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러한 시험이 어떠한 시험일까? 이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죠. 세 번째로 썩지 않을 멸루안이에요. 이것은 누가 봤냐면 모든 일에 자제한 사람들 자신의 몸을 억제한 사람들 금욕주의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량의 능력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들을 제어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고름대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썩지 않을 멸루안이 주어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랑의 멸루안 자랑의 멸루안은 구령자에게 주어지는 멸루안입니다. 대사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루안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지금 대사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루안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에 바로 너희가 아니냐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바울이 사도 바울이 구령한 그 대사로니가 성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령자들에게는 자랑의 멸관이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구령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는 기억에 남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억에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그 자리에 함께 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랑의 멸관을 주시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로는 영광의 멸루안입니다. 이 영광의 멸루안은 목자들이 받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의 사절을 보게 되면 신실하게 양무리를 돌봤던 사람들 그러한 목자들 그들에게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루안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냥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받지 못하겠죠. 이것은 목자로서 사역자로서 목사의 임무를 그러한 목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순교하지 않고 또 목사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세 가지 멸루안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섯 가지 기억해두세요. 구절과 더불어서 왜요? 우리가 장차 받아야 될 멸루안들이에요. 이걸 모르면 말이 안 되겠죠. 이걸 모르면 이것을 받기 위한 준비를 못하겠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설계가 여기에 맞춰지겠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멸루간만 받는 게 아닙니다. 또 뭐가 있냐면 유업이 있습니다. 땅 성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곤 19장에 보게 되면 열문화의 비유가 나와요.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긴 사람들은 열 성호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은 다섯 성호를 받습니다. 모두에게 한 문화씩 공통적으로 나눠집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게 뭐냐면 구령이에요. 구령. 누구나 구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는 구령에 있어서 많이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스릴 성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상이 잘 안 가죠. 여러분 굳이 대통령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국무총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장관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섬기면 그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멸류관과 땅 이것은요. 내가 신실하게 섬겨야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내가 설령 신실하게 섬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돈이란 이유만으로 새 예루살렘은 주어지게 됩니다. 집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죠. 오늘날 전세난이 너무 심각한데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이에요. 현실 이제 곧 다가올 현실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잘 준비하게 되면 그것이 직접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이것이 나에게 멀리 있다. 저 먼 나라 이야기 같다. 그런 사람은 이러한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요. 그러한 영혼에서 받게 될 상급과 유압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아주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하셨어요. 반드시 내가 속히 오겠다. 여러분이 그것을 안다면 네.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연관해서 러쿠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고 싶은가? 그렇다면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기 싫은가? 그렇다면 그냥 앉아서 아이들이나 기르라. 이 나라에는 짐승처럼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들은 단지 아이들을 기르고 자신의 배를 채우다가 죽어서 보냥해간다. 정말 상을 받고 싶으면 일하라 하셨어요. 상 받고 싶으세요? 일하세요. 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상급과 유업이 주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해야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초로 돌아가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보금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PBS 기초로 돌아가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기초로 돌아가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우리사님께서 여러분, 우리사님께서 as 가사님께서 이 는